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최경식씨가 누구시? 어느 분이죠? 훌륭합니다 아주 유력한 것 같은데 유력이에요 유력 굉장히 잘 쓰세요 조용히 공부도 집에서 공부만 하시는지 다반이 우선 굉장히 형태가 좋아요 상당히 합격하기 유리해요 이런 방법 좋죠 그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림이 없으면 도표화 시켜버렸어요 분량이 충분히 들어왔어요 우선 분량이 충분하고 그림도 들어왔고 굉장히 좋은 다반 형태예요 이거를 촬영을 하시던지 해서 좀 보세요 다른 분들 잘 목차 잡기 어렵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딱 맞는 폼이에요 이걸 얘기했네요 지금 우리 본론 쪽에 그림 끝나고 나서 우리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25점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에다 쓰신 거죠 그거 안 읽어봤는데 결론에 어떤 걸 쓰셨는지 그림 밑에 쪽에다가 본론 쪽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 안전 기준이 전원회로 기타회로 이쪽 숙에는 조금 다르게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든지 어떤 부분에서 좀 그 문제점이 있어서 좀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그 위쪽에서 위쪽에서 해결하시라고 해요 결론은 이대로 쓰시고 그러려면 그걸 들어왔다고 하면 물량이 저 분량이 늘어져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디를 줄이야 걷는데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줄였더니 여기가 있다 이거죠 여기 그죠? 우선 그림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림이 없어요 지금 시공 방법의 그림이 대부분 딴사분들이 그리는데 이 답안에는 없거든요 그림이 조그맣게라도 어디 하나라도 내 앞에서만이라도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림이 내 앞에서만 어디다 집어넣으면서 넣고 얘를 차라리 없애는 게 이 목적을 이 만큼의 저기를 뭐예요? 그 문제점 개선 방안하고 그림 쪽에다가 할애를 해서 집어넣으면 내용 안 읽고 퍼펙트한 답안이라고 하겠죠 굉장히 좋은 답안이에요 현재 이 상태에서 서론도 줄이고 서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론 쪽에서 그림을 하나 넣어야 되고 끝에다가 어떤 지금 현재의 그 문제점 개선 쪽에서 하나 넣으려면 서론을 반으로 줄이고 이 목적을 줄이면 없애버리면 그 분량이 맞을 것 같다 이거죠 굉장히 좋은 답안이에요 이렇게 쓰기 어렵죠 유두동 배선에서 2선식 3선 2선식 3선 쓰면 되는 거예요 2선식이 뭐다 3선식이 뭐다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비교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2선식은 어떤 배선을 얘기하는 거고 3선식은 어떤 답안 형태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2선식 먼저 설명하고 3선식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배선 방법에 대해서 쓰고 비교들어왔다 이거죠 결론 아주 퍼펙트한 답안이에요 퍼펙트 형식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답안이에요 10점이요? 10점이요? 10점은 없대요 10점은 없다고 하니까 어디라도 뭐 오탈자가 있을까봐 10점은 없대요 전 내용은 안 봤어요 이것도 10점 답안에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촬영하시라고요 그죠? 9점도 안 주잖아요 원래 일부러 일부러 9으로 매긴 거예요 그냥 그 촬영하시라고 그 촬영하시라고 형태 이렇게 잡으시라고 제목이 2선식 3선식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2선식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배선하고 비교하고 끝난 거 아니냐고요 가장 깔끔한 답안 형태예요 이걸 촬영해서 이렇게 목차를 잡으시라고 해서 일부러 9점을 놓은 거지 실제 저 현장에서는 8점이나 뭐 이렇게 채점할 거라고요 제가 그 의도적으로 9라고 한 거예요 지금 다 잘 쓰셨어요 시간 똑같은 시간인데도 분량도 많으면서 피의와 제보 원인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게 뭐 10점으로 내니까 쓸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25점 나와도 충분한 문제거든요 그 저 종류가 저게 저게 종류죠 홀스 홀람과 뉴이센스 홀람이 종류가 있고 종류 속에 물론 저게 다 들어 있어요 그 원인이 그래서 저렇게 쓰신 거죠 종류 및 거기서 다 그냥 했는데 다른 사람 답안들은 또 별도 인기 환유설이 있죠 인기 환유설로 구분하는 부분 그걸 어떻게 양쪽을 다 표시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 또 뭐 여기서 고득점이 나오려면 화재 안전 기준 그 비화제보 우려 장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에 그걸 자기가 끄집어 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누구나 이렇게 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면 7점이죠 그죠? 원래가 누구나 똑같이 쓸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쓰지 않겠느냐 이거죠 본인이 거기서 8.9점을 받으려면 화재 안전 기준에 비화제보 우려 장소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거 있잖아요 그죠? 2, 3상과 뭐 들어가는 거 있어요 거기는 7조 1항 단서 특수감지기 신뢰성 그거 들어가 그 부분을 두세질로 집어 어딘가 좀 넣어줘야 차별화된 답안이고 남보다 고득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두 부분이 홀스 홀람, 뉴스 홀람 빼면 안 되고 여기서는 그 고득점을 위해서 물론 이게 이게 10점 문제로 제가 내다보니까 확 어디다 집어넣을 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 그 화재 안전 기준 비화제보 나오면 화재 안전 기준 그 부분과 7조 1항 단서 집어넣으면서 방지 대책을 쓰면 좋겠다 이거죠 뭐 이 정도 쓰면 훈중한 답안이죠 제가 저 그걸 저 비화제보 나오면 그걸 연결시키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답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2선식 다른 분이 2선식, 3선식, 배선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렇죠? 목차 잡는 게 2선식, 3선식 그냥 쓰면 되는 거죠 2선식, 3선식 쓰면 되는 거예요 모범 답안이에요 굉장히 잘 쓰신 건데 분량이 많아서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분량이 1교시 이렇게 쓰다가는 6, 7개에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1교시 1교시 문제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정도에서 끝내시라고요 그렇죠? 어디를 줄이시든지 어디서 줄이면 될 거예요? 정의 없으면 장소는 없애도 되겠죠 특징을 줄이시든가 장소를 줄이시든가 장소를 꼭 쓰셔야 된다면 이러이러한 장소라고 해서 간단히 줄이는 방법 비교는 들어와야 돼요 비교는 두 개를 내면 언제나 비교예요 이거 비교표는 들어가야 돼요 맞아 근데 지금 이게 길어서 너무 길어서 시간에 몰리실 것 같아서 하는 얘기죠 답안 형태는 이거예요 아까 거랑 똑같잖아요 답안 형태가 2선식 쓰고 3선식 쓰고 비교하고 끝 답안이 부족하면 여기서 다 쓰고 끝나서 넘어가고 싶은데 없다면 여기서 더 잡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여기도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현행 문제점 잡을 수는 있겠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2선식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것이냐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 종류도 쓰고 싶고 원인도 쓰고 싶은데 그래서 두드려 뭉쳤어요 지금 뭉치다 보니까 부족해요 비화제보 원인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해 일단 답안 불량 포션해서 부족해요 대책하고 바란스가 좀 안 맞아요 너무 적어서 종류 그냥 간단히 1번 종류 쓰고 원인은 인기환유서를 간단히 쓰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야 이만큼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책 대책은 많잖아요 대책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감지기 대책 수신기 대책 유지보수 대책 뭐 훌륭하네요 그렇죠? 여기도 하나 쓴다면 그런 거겠죠 현행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감지기도를 지금 현장에서 대부분 뭐를 쓰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현장에 대해서 확인해봐야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